현재 마니산 정상석에 있는 해발 472.1m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저 앞에 참승단이 있는데 올라갈 수가 없나 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김포에서 강화 초진지 대교를 지금 건너가고 있구요. 차가 엄청나게 막히네요. 초진지에 이제 들었을거에요. 강화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강화 하도에 들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km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요. 산에 보니까 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이젠 을 착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4차로 올라가는 길이구요. 정수사 코스를 이용해서 오늘 마니산을 등반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산으로 쭉 올라갑니다. 정수사 길은. 아 도로에는 눈을 치워놨네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양 사이드로 눈이 지붕합니다. 산에는. 산을 올라가는 길은 완전 눈길입니다. 정수사에 있는 주차장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와 엄청납니다. 바로 앞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정수사구요. 왼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주차를 하고 등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왓더는 2023년 새 첫날에 강화에 있는 마니산을 찾았습니다. 마니산은 민족의 성산입니다. 백두산과 한라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산입니다. 마니산의 정상에 가면은 당군이래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참성단이 있습니다. 마니산의 높이는 472.1m 정도 됩니다. 오늘은 정수사 길로 해서 압릉구간을 쭉 통해서 정상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아이덴 사용을 했네요. 사람들이 출발합니다. 지금 이제 오니까 여기는 녹았는데 창부에는 눈이 안 녹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성단에는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눈이 꽤나 많이 왔네요. 이젠 없이 가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겠어요. 여기 완전 바위 타고 가야 되는데요.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바위가 있어요. 원래 붙었던 바위인데 보니깐 떨어져 나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래 둥근 바위였어요. 근데 여기 오른쪽으로 보면은 각도가 나와있죠. 날개처럼 되어있는 거. 떨어져 나온 거예요. 능선에 오르면서 카메라를 한번 잡아 봤습니다. 저쪽으로 능접 암능능선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앞에는 암능구간이고요. 바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은 정수삭길이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참성단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함호동천인데 함호동천은 완전히 아이제는 없이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약간 눈이 있는 편이고요. 아이제는 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앞에 멋진 소나무가 있네요. 지나가도록 할게요. 아이제 마니산의 암능구간에 들어왔어요. 아 바위가 시작되고 눈이 한 10cm 이상 쌓였네요. 네 오르다가 잠시 바위 능선에 서서 저 강화도 저쪽이 아마 동막해수욕장이 저쪽으로 있겠죠. 네 마니산 암능구간 시작 지짐에 있는 엄청나게 큰 톨 무더기입니다. 이제 진정한 암능구간이 저 앞으로 쭉 있습니다. 저 바위 보세요. 저 여기 여기하고 쭉 이어지는데 여기가 다 암능구간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돌아서 올라갔는데 지금 보니까 못 가게 돼있고 밑으로 이렇게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암능구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단 길이 돼있네요. 눈이 하나도 안 녹았네요. 지구기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재인이 필요한 구간 또 버스야되는 구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요. 번거로워서 일단은 풀었습니다. 계단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니산에 암능구간 이 구간은 옆으로 돌아서 올라왔어요. 멋집니다. 아마 여기에 사고가 났었던 것 같아요. 이 구간은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돼있어요. 돌아서 올라왔다가 이제 바위 타고 올라갑니다. 암능구간 암능구간 바위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좀 사실 약간 위험하기도 해요. 바위 사이에 모서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요. 아 여기 절벽이 나요. 밑으로 내려가서 가야 되겠습니다. 안그러면 뛰어내려야 되는데 아 멋지네요. 암능구간에도 이렇게 눈이 녹지 않았어요. 이 바로 오른쪽으로는 절벽입니다. 아 멋집니다. 여기가 마니산이에요. 높지는 않지만 정수사끼리 이게 끝내주는 길입니다. 여기 굉장히 난코스입니다. 바위 사이로 미끄러움뿐만 아니라 눈이 쌓여있고 길도 좁고 자문하면 미끄러워지겠어요. 계속해서 암능구간을 돌아서 눈 사이로 왔습니다. 쭉 지금 능선길을 타고 올라왔어요. 아 산의 능선길을 이제 들어오니까 굉장히 바람이 매섭습니다. 아주 춥네요. 이제 암능구간에 돌아오는 계단길이 이제 다 올라왔고요. 산 능선에도 눈이 지붕합니다. 암능구간인데 산행을 못하게 해놨어요. 막아 놨네. 저 앞에 멋진 소나무 있어요. 아마 저게 천연기념물인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위 능선을 타고 쭉 평상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나마 여기는 햇빛이 뜨니까 대부분 눈이 녹기는 했네요. 그래도 바위에 눈이 남아가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등산객들이 앞에 보입니다. 서해 바다가 쭉 보입니다. 바다에 햇빛이 쫙 내리쭤네요. 멋진 소나무 앞이 암능구간 계속 지나갑니다. 바닥에 눈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난이도 오늘 중상 정도 됩니다. 높진 않은 만이상 472m 이지만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암능입니다. 지금 아래로 내려서 가야 될 때 이렇게 짚고 갈라 그러면 건너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도 있어요. 이 구간 올라오는데도요 만만찮아요. 그냥 올라올 것 같아도 눈과 바위 사이를 뒷고 올라오는데 아 미끄럽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멋지게는 멋집니다. 저 바위 보세요 청청이 쌓아 놓은 것 같아요. 누군가 인위적으로 쌓아 놓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소나무 아주 멋있네요. 이 구간에도 굉장히 미끄러져서 사람이 넉 아 쓰러졌어요. 미끄러지고 아 이제 저쪽에 많이 산 전망대가 보이네요. 와 여기 눈이 많아요. 그나마 이 코스 벗어나면 눈이 없을 것 같아. 와 오늘 해기선이라 왔던 길 다시 돌아가야 돼. 아 정수사에서 많이 산 거는 이거 압는 구간 만만치가 않아요. 눈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건너 뛰습니다. 보세요. 여기 또 아슬아슬하게 건너가야 됩니다. 이 구간이 저 저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저저쪽에 참성단이 보입니다. 굉장히 차입니다. 정상이 저저쪽에 보이는데 헬기장 보이네요. 사람들이 많이 오늘은 마니산의 암람구간이 너무 길어보입니다. 거의 난이도 중상입니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 패스를 쳐놓긴 했는데 지나온 길인데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저 저기가 굉장히 높았네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 암람구간입니다. 여기가 다 기네요. 생각보다 눈이 있어요. 바위위에 얼음이 얼었고 바위 정말 멋있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란히 서있고 위에 하나가 있는데 저 뒤쪽으로 보면 또 일렬로 서있어요. 여기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청청이 세워져 있는 듯한 바위이고요. 엄청나게 큰 바위들입니다. 여기 뭔가 적혀있네요. 참성단 중수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성단 중수부 멋지네요. 저쪽에 글자가 적혀있고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여기 글자가 적혀있어요. 한문으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아마 이거 같아요. 250여자를 갖다가 암백을 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계단이 나오네요. 마지막 계단인 것 만일 계단에서 이제 올라 봤고요. 여기 헬기장 인데 헬기장 이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올라왔네요. 넝성길 계속 타고 올라왔네요. 현재 마니산 정상석이 있는 해발 472.1m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저 앞에 참승단이 있는데 올라갈 수가 없나 봅니다. 마니산 정상석이 있는 참승단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앞에 참승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 못 들어가게 지금 막아놨고요. 최근에 1,2년 정도 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참승단은 사적재 136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군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되어 있고 저기에 뭔가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원래는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최근에 보수공사로 인해 들어갈 수 없게 해놨다고 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돌로 돌계단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철전망이 되어 있고 문이 다 켜져 이렇게 쭉 올라와서 올라올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고 고양이가 있다. 참신 부끄러 μη 이런 보다는 낭이 나를 쳐다봐요. 특이하게 생겼었어요. 대단한 낭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기를 만들어 놨니... 고양이가 참성단 안으로 들어갔어요. 까마귀가 굉장히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돌로 쌓아놨습니다. 눈이 잔뜩 쌓여있구요. 여기에서 보실 수 있고 저기가 전망대 뭐 보초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바로 옆에 저기가 헬기장이 있었고 저쪽도 만만찮네요.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이죠. 472.1m 만이산 정상이 올랐는데 최근 몇 년간은 이곳 참성단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은 제가 몇 년 전에 만이산 참성단에 들렸을 때 촬영해 놓은 사진입니다. 천재단과 초사나무가 보입니다. 민족의 성지입니다. 방금 전에 저쪽으로 해서 등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앞에서 바로 올라가는 문도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바로 만이산에 사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던 길로 해서 정수사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만이산 472.1m 바로 여기서 저쪽이 바로 앞에 여기가 이제 초소고 저쪽이 참성단 여긴 만이산 정상에 있는 헬기장입니다. 이제 다시 압릉구간으로 왔습니다. 내려가는 길이구요 올라올 때 봤던 그 모습 다시 이제 보면서 내려갑니다. 이거 뭐 이빨바위 인가요? 여기 여기 이렇게 이빨바위가 아 주변의 모습을 쭉 봅니다. 강화 바로 저 앞에 우뚝 솟은 산이 있습니다. 족을 또 넘어서 내려가야 정수사 길러 갑니다. 아 해가 떨어지기 전에 가야 됩니다. 압릉구간에 바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어요. 이제 바위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눈이 쭉 내려가지고 가는 길도 엄청나게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꽤나 기네요. 압릉구간이 앞에 있는 거대한 바위는 중간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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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에서 잘렸어요. 잘렸어 위하고 아래가 구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빨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붙어져 있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잘려졌는데 위에 딱 올려져 있어요. 언젠간 떨어질 것 같아요. 바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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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로 저 고드로 모른거 봐요. 저기 고드로 정수사 압릉구간이 만만치가 않네요. 저 위에 다리 떴어요. 이쪽에 헤도 떴어요. 많이 계단에서 이제 7선열 계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어쨌거나 여기 압릉구간입니다. 7선열 계단을 올라왔고요. 올라오니까 이렇게 바위 압릉구간이 여전합니다. 바위 위를 제가 끌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압릉구간을 벗어났습니다. 저 가운데에 아살아살어던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가는 길 모든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 앞에 우뚝선 바위 저곳이 이 지점에서 이 주변에서 가장 높습니다. 저 건너편에 마니산 정상이 보이네요. 사실 압릉구간 큰 구간은 이제 지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눈 바위에 눈 얼음이에요. 보세요. 이곳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이렇게 눈을 밟고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아래는 낭떠러지고요. 여기 여기 가장 높은 곳이고 이제 지나갑니다. 드디어 멋진 소나무가 서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압릉구간은 남아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것도 두개 사이에 뛰어뜨려져 있는 거고요. 위에 하나 돌이 올려져 있는 거에요. 사이에 또 금이 착 같네요. 누가 칼로 내려친 듯한 그런 모양인데요. 이제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은 여기 함호동천 가는 길이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빠져서 내려가면은 정수사 가는 길입니다. 정수사 쪽으로 갑니다. 아 다 끝없이 눈이 있네요. 왓다와서 팁입니다. 여기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요. 눈이 많이 왔고요. 밑에는 어렵고요. 밧줄 잡고 아슬아슬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됩니다. 아 만만치가 않네요. 이렇게 보세요. 거깽사 위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 이 바위 사이 난코스에요. 아 아슬아슬합니다. 사이사이가. 이제 태양이 지는 시간 한 10분정도 남은거에요. 이제 태양이 지는 시간 한 10분정도 남은거에요. 각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멋진 모습을 뽐내는다. 주변의 구름이 한창 더 멋진 광경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많이 산 암릉 구간 중에 가장 멋진 장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은 하나하나 칼로 잘라낸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가장 멋진 바위가 있는 암릉 사이로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위가 다 각자 붙어있어요. 그런데 아래로 쭉 늘어집니다. 이렇게 각 전부 다 떨어졌어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탱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처럼 제가 서 있는 동안 해가 이미 서산에 져버렸습니다. 이제 해가 없어요.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정말 이 바로 앞에 있는 돛대바위처럼 되어 있는데요. 역삼각형이죠. 정말 멋진 바위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뭉탱이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조각이 모여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누군가가 쌓아 놓은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 앞에 이 바위는 무엇을 담았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공룡인가요? 물캐인가요? 물캐 두 마리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가운데가 본방을 피어스에 눈이 가득 쌓여있는데 멋집니다. 크고 접시처럼 큰데요. 그 위에서 봤을 때는 아까 그런 모습이 물개처럼 모습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쳐다보니까 아 웅크린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뭔가 물개가 아이젠을 하산할때 신고 내려갑니다. 미끄럽고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졌어요. 헤드랜턴을 켰어요. 헤드랜턴을 켰어요. 헤드랜턴을 켰어요. 아이젠을 신고 내려온 듯 다행입니다. 미끄럽지 않네요. 여기서 이제 정수사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잠시 봤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하트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정수사 막 오기 전이에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뭐 뒤에도 그렇고 근데 또 옆에도 비슷하게 생긴게 있습니다. 이제 저 아래 불빛도 보이고요. 여기 정수사 주차장이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귀가 가장 세다는 마니산에 들렸습니다. 백두산과 한라산의 중간 지점에 있으며 높이가 472.1m입니다. 민족의 시족 당군일에 의해 이곳에 재를 올리는 곳입니다. 하산길도 아름다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